한글자막 by 한효정 턴퍼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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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태산이 너무 작다 아우, 진짜 엄청 작다 이와 참 참.. 아니 뭘.. 전화가 이렇게 다 하고.. 가득 파는게 어마어마해? 어.. 야 이 전화인가.. 우리 멸치집이 다.. 그러면서 시켜봅시다. 크리스 hesitate 약속 사라지.. 빨리 타야겠다. 잘 먹었으면 좋았죠? 아까 그냥 가만히있어요. 그러면 탑라하니... 계속 путеше؟ 왕닭이나 탑라하니.. 여긴 탑라하는 중.. 바닥에 빠졌어요? 뭐야 이거? 아까 저쪽에 있던 건가? 딱 한 투명이야 이야 진짜 많다 이게 몇 마디나 될 것 같아 아 몰라 그건 언제 시간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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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관이다 장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한때 씌우면은 뭐 한 100마리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아 한 200마리는 될 것 같아 아 아 아 젓갈 좀 타 아니 오늘은 젓갈 좀 타 먹어 아 많이 가셨어 엄청 안녕 으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오마오마 오마 무시 아라 오마 무시 완전 어휴 오늘은 동길때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엄청나 어우 그리고 와드가 와드가 와드 그리고 다 갖고 오셨어? 아니, 우리가 참고 어정 시청자의 정보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공원은 아니시나봐요. 고생張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뒤에 연기ㅎㅎ 별표를 그려도 나오면 어떡해 두마리 뭘나? 두마리다 아이고, 이야 오늘, 오늘 학굼투다 학굼이 있어 대사율이네 그치? 오늘은 이걸 두자리 수고하고 이야 여기 3목 많이 나온다 아유 찍어봐야되겠지 아아 고맙다 아유 죽이 나오는건지 찍어봐야되 어 오늘은 티가 엄청 많이 섞여 나온다 그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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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